음 채난 3동 주현이 2, 3 나 그럼 여기 초밭집부터 털고 갈게요 음 그럼 2까지 가야되겠다 아니다 2선 가야지 야스연아 야스 오이 쉣 자 뭐야 이 새끼 한 놈 있어? 두 놈 있어 내 앞에 이미 집에 들어왔어 달려와 그냥 아 안 달려가요 3쿼드 가던데 와이파이 3쿼드야 4쿼드 시작하기 얼마나 됐다고 안타깝네 오이 쉣 이 집에 아무것도 없어 저럴 줄 알았어 그는 그렇게 돌아오지 못했다 야야야 겁나 깨끗해 집에 아무것도 없어 뭐지? 털었으니까 아니 문도 다 닫혀있어 아 깨끗해 내기 심해 하나 컷 하나 컷 깍끗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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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확실히 7메리건 정도다 자 자 누가 쏴주고 있어 땡큐 미치셨다 미쳤던 땡큐 땡큐 고마워요 누가 누가 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뭐 있어요? 주현이가 쏴주셨어 저 사건이요 으리나 그냥 으리나 아직 남포동 파티에 저런 으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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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저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돌아가세요 반대쪽으로 사베도 있네 사베도 있네 사베는 내가 고생한 대가는 받아가야지 한마리나 보가요? 두마리 두마리? 두마리 안보여 딴 데 갔나봐 빌린촌을 갔겠지 뭐 어리석은 자들 아 바이태야 네? 빌린촌 저기 말할거야 저기 뭐야 솔직히 언덕 차고 아래 집 있잖아 여기 두개가 빌린촌 빌린촌 신이 또 네이밍까지 해주셔 그럼 해줘야지 여기를 빌린촌 빌린촌 1동이라고 하죠 빌린촌 1 네 창고 있는 데는 빌린촌 2동이야? 진짜 먹을 거 별로 안 나오잖아요 저기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게 좀 편한 거 같아 그래야 뭐 어딘지 바로바로 취장하니까 바로바로 그게 나오니까 백업이 가능하니까 백업은 안 하겠지만 우리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거 이거 이름 붙이는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다른 애들도 쓰겠지 네 이이 터신 분 이이 터신 사람 없으신 듯 나 조금 털다가 털다가 말았어 아 피엘형 3동 계시길래 응 이이 내려가야지 내가 간혈 쪽으로 털거든 깨끗하게 안 털어겠어 피엘형 차고 확인해줘요 오자마자 오뎅 야 이번판 나 오뎅 쌍오뎅이다 이이 벌써요? 어 오뎅은 뭐예요? 오뎅은 오뎅은 소음기 소음기 야 웃기다 오뎅 중요하지 오뎅 오뎅이라고 불러야 소염기랑 헷갈리지 않으니까 참 두푸드 있어 우리가 우리가 방금 만들었는데 어우 굉장히 설득력이 굉장했어 방금 크고 굵은 거 굵고 크고 아름다운 거 하하 내 고춘데 하하하 형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하하하 하하하 녹화중이야 하하하 하하하 올라가겠는데 항상 녹화는 하죠 하하 안올려서 그렇지 하하 바이트께 이제 모든 만인의 것이 되겠구나 하하하 하하하 아유 아가씨들의 러브콜이 올려나 요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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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다행히 하하하 하하하 이런 하하하 배울 드려요? 아니 남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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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돼 어 없으면 이제 뭐 홀로그램으로 써야지 여기가 야스나야 안걸리겠지 남네요 4배 파핀 차 없음 램포 있어요 어? 램포? 여기 있어요 여기 난 먹었어 대머리판이 없긴 한데 이거 뭐 나오겠지 뭐 있는거 먹으면 어 흐흐흐 핑 좀 찍어놔주세요 찍었어 스캅이 있다 어 아 그냥 스캅 써야겠다 대머리판 없는 상태에서는 8배? 8배? 피엘형이랑 4배랑 같으면 돼 나 4배 없어 아니 밴드님 네 밴드님이란다 주연님이 주실거잖아요 아 나 스캅스에 쓸거야 스캅스의 8배를? 흐흐흐 얼마나 좋은데 네 보정기 필요하신 분 SR 보정기 필요 없겠어? 형이 써야죠 스캅스가 그러니까 스캅스가 써야지 아니야 난 소염기가 더 좋아 흐흫 아 역시 또 변태기질 나오시네 소염기 써줘야지 이거 1층치마라는거죠? 응 스캅스에 스캅스에 앰포에요? 스캅스에 그럼 앰포 앰포 써 개머리판이 없어 개머리판 구해줄게 그러면 그러면 써야지 응 개머리판 잘 나오잖아 근데 안나오다고요 앰포 안쓰는 사람들은 잘 먹어 하하 칼구팔? 칼구팔 칼구팔 칼구팔이었을까 하하 하하 칼구팔 12게이지 좀 챙겨이겠다 왜 이렇게 조용하냐 불안하게 3동클 네 나 교회감 너 내려왔어 칼구팔 어떻게 맞는 건지 까다로운 적금 약불낳 넣지 그 저 더 있는거 아래 나 내려왔어? 칩패도 보신 분? 칩패도 못 봤고 주변 조심 아까 그 친구들 중에 한 마리인가 보다. 김민촌 김민촌? 놀래나? 나 그거 파밍 안 했다 시체 어딨는지도 모르는데 끄트머리 있어 2층에 있어요? 아니 아니 3층 아 1층 끄트머리 뭐 있냐? 4배, 오케이 뭐야? 4층 너 너가 쓴다며 8배 쓰신다며 나랑 바꾸든가 얘 개머리뿐 없죠? 어 카고팔이다 카고팔 먹어 카고팔 써도 돼요? 어 써 많이 있어 나 8배 하나만 줘요 8배 나한테 없어 카고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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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대탄찬하고 바꿀래? 대킥하고? 8배하고? 4배하고? 여기 저거 있어요 구상 2개 주세요 구상 2개 있어요 잠시만 제가 생각을 해 볼게요 아냐 미안해 그냥 하나 하나 하나만 아냐 나 배율 좀 줘요 배율 밖에 있어 밖에 밖에 2배 밖에 안 남아요? 나 지금 다 내렸는데 4배 하나 남지 않나? 아니야 아 현타기가 2개 써 4배 8배 둘 다 쓰는거 같은데? 그런거에요 지금? 피웨이 형한테 소금기 하나 뺏어버리면 내가 줄게 야 안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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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싶지 알아 써 우리 이동 멀다 끝자 기장이 로조기야 아 개머리판 없네 모타는 겁나 많다 모타는 얼마나 있냐? 278 나 70발만 네 도핑제가 별로 없네 나 516 412 내가 하나 줄게 저는 113 113 472 구상만 구상만 10개 나왔어요 로켓이 멈춰봐 그냥 죽겠지 이거 구상낚시 해야겠다 나중에 우리 팀을 상대로 차 없죠 그 얘네 파는건 어디갔냐 근데? 글쎄요 의실 안하네 얘는 혹시 나처럼 그냥 막 먼저 앞에서 파이밍한다고 다른 데서 오네 아닐까요? 그쪽 팀 안에서 빈민촌은 1동안 털렸어 빈민촌 여기 바로 아래? 네 빈민촌 이동도 안 털렸어요 어 불안한데? 안 털린게 더 불안해 차를 털리고 갔으면 차를 털리고 갔으면 차도 있다 차있네 저거 털밍하러 가는거야? 네 자기장 먹는데? 자기장 먹어요 루키야 네 뒤에 뒤에 캔 일단 차에 왔죠 30발 30발 떨궈놨어요 아 군용 조끼가 있네 어? 안 먹어진다 30발 나머지 너 먹어라 나 안 먹어진다 왠지 이쪽에 오고 싶다 난 5번에 앉을거야 야수다야로 갈까요? 기다려다 야수다야로 갈까요? 아파트 가 총성 총성 싸우자 아파트 가자 앞에 앞에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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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날라오는데 우릴 쏜거 아닌거 같애? 도대체 무슨 겁나 안보이는거야? 나무 따네요? 하나도 안보이 언덕 쟤 꼭대기인가? 아닌데? 그 위쪽 집쪽 아니에요? 집인가? 내 앞에 엄마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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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한거 같애 아냐 아냐 확인 아 자기장에 안쓴다 기절 기절 차있구나 나무 앞에 두현이 나무 앞에 뛰어댕긴다 죽은거야 차 잠깐만 으이 구석개기 가다뇨 얘네 죽인애들이 위에 있을텐데 네 차있어요 차 여기 개머리판 먹을거 많다 도상 뭐있네 램포도 있고 뭐 없다 쟤는 어 아이치 봐 우리 버렸어 개머리판 나 왜 안 보여? 거기 있잖아 개머리판 차야죠 차야죠 차수래 너 혼자 거기 가 있는겨? 네. 지나가네요. 어이 당신들 둘 거기 뛰어야돼. 차 없어 거기. 뛰고 있어요. 언덕 위에 차 있다. 언덕 위에? 네. 어디 언덕 위에? 그 형네 있는 그 언덕. 나 있는데? 네. 여기 255만원. 차 온다. 차 소리. 내 앞에 쓰는데? 쳤다. 자기장 20초. 얘네 잡을거야? 잡을거면 빨리 잡고 아니면 바로 쬐야돼요. 사막. 바로 사막. 차 타 차 타. 나. 뭐가 없어. 사막 뚜껑으로. 루키 거 타야지. 나 이쪽으로 튼거 어떻게 아셨지? 봤어. 보았지. 파이트 죽는다. 로우. 아 여기 기름없어. 기름없어. 그래서. 더 나은 부끄러워. 보았지. 파이팅. 저 아래. 배라. 소개. ви게이비. 포함하자. 우ений. 고기. 로우. 요 앞에서 잠깐 보고가까? 네 여기 보급 있다 아 지나가 지나가 어디에든 지나가 지나가 내려 뒤졌어 겁나 앞으로 저기 개화치도 있다 야스나야 좀 개화치도 있다 아 이거 다 잡으셨네 쟤네 뭔가 봐라 보급 왼쪽 조심 애 딱 소리나던데 탄티 있어요 파고펄 탄티 내가 피엘 형 아까 먹지 않았나 안 먹었는데 나 나에게 양도가 간 한지 가능하게 될까요 내가 가서 드릴께요 거기 있어요 가서 드릴께 응 그렇다면 스나가 있다는 소린데 나 없네 쟤네 드릴께요 가서 배날라 왔어요 응 8배는 없지 네 쓰레기야 4배는 잔뜩 있어요 개머리팔 영원히 번 먹었어 응 에스나 없네 탄티 또 있어요 보급 보급품에 VSS 나왔구나 삼뚝 있어요 나 일뚝이야 먹어야겠다 보급품에 부스스 나왔다고 그런거 같은데요 아닌가 부스스 안 나오나 부스스 안 나오지 않냐 안 나오지 20초 근데 보급품에 부스스라고 되있어 아 그래 아닌가 바닥인가 바닥이야 모르겠다 아니 어쨌든 스나가 없어 이미 먹고 이미 먹고 우리 이동으로 이동 아 105에서 105에서 음 에탑 속엔 쐈는데 뭐야 파 구현아 뛰고 있어요 네 아 태우러 가시려고 바람 피로로 간다 네 어차피 앞에 집을 바로 옆에 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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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아 저기 아파트 그냥 박아버리는게 나을거 같아요 저기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워 네 아 여기 애들이 있던데 여기 있다고야? 아냐아냐 여기 없어 사운드 사운드 아 우리 이동 우리 이동해야돼 바로 앞이에요 길 건네여있어요 지금 학교 쪽에는 있어요 학교, 학교 옥상 어, 옥상에 빨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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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뜸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러고 있었다 응, 이러고 있었다 누구야, 저거 밖에 있는 거 쏜다, 쏜다 날라왔다 다섯 팀 남았네 학교 옥상에 그대로 있다 자 내가 기절 시켰는데 내가 기절 시켰는데 남아있어 아직 50초 날라온다, 어디서 우리 뒤 N방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어요 학교 옥상에 S방향에도 있어요 우리 뒤에서 계속 쏘는데 나선다 다섯 팀 남았네 끄트머리 걸렸구나, 이 택배 너 택배 왼방향에도 있으니까 두지마 그치 사방에 다 있어요 S에도 있어요 저 집에? 345도 있어 네, 345 거기 제가 헤드 깠는데 경찰서에도 헤드 하나 N방향 345도 저기 뭐야, 카페에서도 한 놈 뛰어와요 자기장 밖에서 지금 뛰었어 아파트 쪽도 조심 아파트 쪽도 조심 죽었네 자켓새끼들 죽여야되는데 경찰서 옥상에 있나던데? 어, 거기 옥상에 두 명이 그냥 있다 아 아깝다 아깝다 머리 밀렸을때 해도 그냥 뚝배기 날리라 그러는데 아 저기 하나 기신다 방에 아 아, 뺏겼어 와, 막타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? 정확하게 썼어야지 아이씨, 움직였고 뚝배기가 안 맞았어 우리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제가 앞에 거기 우리 싸던 예고 아이씨 아이씨 와, 나 버리고 가는거 봐 여기 겁내 용서 총알 날라온다 괜찮소 자, 온다 아이씨 경찰서 밑에 창고 네, 확인 창고에 하나 베스트 방향? 뭐야 이거 빵빵 소리 어, 여기 맞았다 세 마리 어? 헤드 에스탑 있는데? 위쪽인가 어디에요? 위에 있다 위에 있다 SE SE 방향에 에스탑 주현아 네, 봤어요 루키야 나 좀 살려줘 내려오세요 아, 저기 위에 계시구나 아, 못 살리겠는데? 가 가 가 오뎅 먹을려고 왔지 너 아뇨 아뇨 야, 나 손 댔는데 다 못 살려줘 어, 여기 왜 자기장 아, 여기가 자기장 안쪽인줄 알았어 아 형 내려와요 네 나 피 없어서 살릴수가 없어 아, 예 SE 방향이 있어요 야, 나 이거 헛짓, 헛짓했어 아, 나 왜 북에 계시나 했어 아, 나 여기가 아닌줄 알았어 자 자 잡균 겁나 많이 잡았는데 아 아 아 마지막에 4마리 잡아 나 하나 먹었네 에탑을 그냥 두고 왼쪽에 있는 애들을 잡아 아니면 그냥 네가 두 마리 남았어 1대 1대 1이네 아, 여기서 막판에 잡아야죠 SE 방향 기어다니에요 네 저 죽은 시체 왼쪽 왼쪽으로 네쪽으로 온다 쏜다 딴 데 딴 데 쏘 잡았다 오케이, 너 저기 가보는거야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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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시체 왼쪽 한 150? 정도? 저기 있다 보인다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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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잘 씻어 잘 씻어